바다캠프, 해양스포츠, 서핑 패들보드, 윈드서핑, 레슨 렌탈 가격 안내를 할까 합니다. 서핑 패들보드, 윈드서핑 레슨은 과정은 안전수칙 교육, 이론수업, 실기수업, 실기수업 후 자유이용 등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은 대략 1시간 정도, 자유이용은 5시간, 이렇게 해서 레슨 비용은 5만원입니다. 서핑 패들보드, 윈드서핑, 렌탈 비용은 슈트 구명조끼를 포함해서 이용시간 6시간 기준 할인 가격으로 3만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공식 가격은 1시간에 2만원 렌탈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안전수칙 교육 후 안전수칙 이행 서약서를 서약서에 사인을 한 다음에 렌탈이 진행이 됩니다. 온수샤워 관련해서는 1층에서 모래를 씻고 2층에서 온수샤워를 할 수 있는데 7세 이하는 3,000원, 8세 이상 어른은 4,000원 금액을 받습니다. 온수샤워는 해양레드스포츠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상 가급 안내였습니다. 위 cooperation 위 의